안녕하세요. 10학년 0반 건강과목 강사 황닥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의학생 때 시특시간에 친구의 혈압을 측정해주는 수업이 있었습니다. 제가 측정한 친구의 혈압이 110에 70으로 나왔습니다. 반대쪽 팔을 측정해도 똑같았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교수님을 불렀습니다. 교수님께서 직접 혈압을 측정하여 보시고 친구의 몇가지 물어보시더니 괜찮다고 하시면서 깜짝 놀란 저와 친구를 안심시켜주셨습니다. 왜 괜찮았던 것일까요?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사망원인 10대 원인은 아니지만 사망원인 12인 고혈압과 정반대의 개념인 저혈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힘차게 시작해보겠습니다. 저혈압에 대하여 논문이나 의학전문서적을 찾아보면 실신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실신이란 의식을 잃는 것으로 대부분 뇌에 피가 부족하게 가서 발생합니다. 저혈압을 굳이 수치적으로 따지자면 수축기 혈압이 90, 이완기 혈압이 60 미만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수축기 혈압이 80에서 110 정도 계속 측정되는 경우 만성저혈압이라고도 합니다. 즉 이런 수치적인 정의보다는 환자 개개인의 나이, 동반질환, 생리기능에 따라 혈압이 낮아지는 것에 대한 적응이 달라지고 증상과 예우도 달라집니다. 저혈압이 일어날 수 있는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 중요한 몇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혈압이 낮은 상태로 유지되는 본태성 저혈압은 인구의 1-2% 정도가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증상이 전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꼭 치료를 하지는 않습니다. 갑자기 발생하는 저혈압 쇼크를 의미합니다. 원인으로는 외상 또는 위장관 출혈 등에 의한 시렬, 화상 등에 의한 체액 감소, 심한 구토 또는 설사 등에 의한 체액 감소성 쇼크, 관상동맥 질환에 의한 심의성 쇼크, 균에 의한 폐혈성 쇼크 등이 있습니다. 자율신경의 반응의 이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미주신경성 실신도 이에 속합니다. 통증이나 시술 받을 때 긴장하다가 의식을 잇는 경우도 이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 앉았다가 일어서면 중력에 의해 피가 아래쪽으로 몰리면서 일시적으로 혈압이 10에서 15 정도 감소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부족한 사람의 경우 갑자기 앉았다가 일어서거나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날 때 순간적으로 혈압이 낮아지고 뇌혈류가 떨어지면서 어지러울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시거나 탈수가 심하거나 목욕물에 오래 앉아 있어서 하체 혈관이 확장되었을 때 잘 발생합니다. 식사를 하면 많은 양의 혈액이 장운동이 활발해지는 소화기계로 분포되는데 상대적으로 다른 장기의 혈액 공급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정상적으로는 이러한 장운동으로 다른 장기의 혈액 공급량이 감소하지 않도록 준비하는 양과 능력이 충분합니다. 노일이나 질병에 의해 이런 자율신경기의 보상이 감소한 경우나 탈수나 출혈로 인해 혈액량이 감소한 경우에 식후에 절압이 나타납니다. 이를 예방하고 조절하기 위해서는 조금씩 자주 식사하고 탄수화물이 적은 식사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혈압이 낮아지는 속도와 이에 적응하는 정도에 따라 저혈압의 증상은 무증상부터 시신까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호흡곤란, 창백, 어지러움, 두통, 피로감, 피부의 차고 축축함, 가슴의 답답함, 미혈, 맥의 불규칙함, 매스꺼움, 구토, 정신 집중의 어려움, 흐린 시력, 목마름 등의 다양한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기저질환을 확인하고 문진하는 것이 중요하며 맥박, 호흡수, 혈압을 측정합니다. 혈액검사, 혈당, 위장출혈 확인, 심전도, 심초음파검사, 기립경상도검사 등을 실시하여 원인을 확인합니다. 증산을 동반하지 않은 만성저혈압은 치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급성저혈압의 치료는 그 원인을 찾아내어 교정하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장관 출혈이 심해서 생긴 급성저혈압은 수혈과 함께 출혈의 원인을 찾아내어 출혈을 멈춰야 합니다. 발혈을 동반한 폐혈성초크의 경우 감염의 원인을 확인하고 항균제 치료 및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미주신경실신의 경우 약물치료 또는 성상신경절 차단치료요법이 있습니다. 기립성저혈압의 치료는 원인이 되는 것을 파악하고 이를 교정할 수 있다면 교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 당뇨병 등 원인을 해결하기 어렵다면 천천히 일어나는 것을 습관화합니다. 천천히 일어나도 어지러움을 느끼면 조금 쉬워서 증상이 없어지면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에 없던 어지러움증이나 실신에 발생하면서 혈압이 평소에 비하여 매우 낮게 측정이 된다면 이는 급성저혈압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응급실 등 빨리 진료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내용 요약하자면 어지러움 등 증상이 있다면 저혈압인지 꼭 혈압 측정하여 보시고 가짝스럽게 생긴 경우 특히 빠른 진료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시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